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양원씨입니다. 요번 시간에는요 지금 좋은 말을 해야지 되는데 또 이렇게 띠가 안 맞는 사람 죽이는 사람 막 이러면은 내가 지금 마음이 조금 무거워. 그렇지만 또 이게 저의 한마디 한마디가 뭐 100%로 다 믿어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을 저의 뜻을 참작을 하셔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소띠분들 양띠하고는 진짜 안 맞아. 맞는 것 같으면서도 진짜 안 맞아. 이 저기 막 충살이 켜서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소띠들이 순진한 것 같으면서도요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서 내가 주장이 강력하거든요. 이 양띠들은 소띠가 끄는 대로 가지를 않아요. 순한 양인 것처럼 하지만은 내 발톱으로 안 보이거든. 그러다 보면은 별관인 것 같고 막 싸움이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지 않으려고 그래 서로가. 서로가 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싸움은 어떻게 되겠어. 피가 터지잖아. 피를 봐야지 되잖아. 그렇지 멈춘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 하나 죽어야 너네 인연은 끝난다. 향상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야 충살이 끊어지겠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뭐 서로가 이제 배려를 하고 이해를 하고 뭐 남남끼리 만나가지고 그렇게 다 좋고 이러지 않잖아. 날도 흐린 날 있고 갯날 있고 그러듯이 똑같은 거야. 계절도 있듯이. 그래야 싸움도 해야 또 정이 들고. 피우고 난 다음에 땅이 굳잖아요. 그러나 너무 도가 지나치면은 왼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만 부부가 왼수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소띠하고 부딪히지 않는 것이 양띠예요. 양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주의를 잘 돌려보시고 아 내가 자꾸 부딪히는 사람이 누군가 봐서 아 상대방이 소띠인데 양띠다. 양띠인데 소띠다 이러면 지금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 사옥 같은 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한쪽이 분명히 한쪽을 쓰러뜨리고 한쪽을 잃었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동업이나 사업 같은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또 사업가들 같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분들은요. 진짜 잘 갔다에 맞아서 잘 이겨내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길게는 안 갑니다. 그것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띠. 소띠하고 말띠. 극과 극이 되고 서로가 먼저 먹이가 있으면 내가 먼저 가지려고 하는 성향. 내 밖으로 먼저 뺏는 성향. 뭔가 모르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위협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위험한 상대가 될 수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부딪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10명이면 8명은 그래요. 솔직히 확률이 8명은 안 맞아요. 그러면 아예 안 맞다고 봐야지 되겠죠. 그러나 이미 결혼하시는 분들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로가 살을 풀어가면서 잘 갔다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러시면 무난히 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방수가 있네. 살이 껴서 그러네 하면 출장 같은 거고 또 이제 서로가 각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럽니다. 근데 부부가 될 수 있으면 각방을 쓰면 안 되고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살아야지 되는데 너무 극과 극인 사람들은 이제 못 살거든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으면 빨리 두 분이 정리를 하시면 서로가 잘 살 수가 있어요. 서로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끌고 또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 청학마시는 원하지 않아요. 왜? 나이가 먹어서 내 인생들은 이미 다 지나간 시절은 버리고 나이 먹어서 뭘 어떻게 할 건데요. 꼭 다른 인연을 만나는 것보다도 애들 위해서 살든 내 나름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방해가 안 되게끔. 그런 것도 나쁜 건 아니니까 잘 생각하셔서 남남이 된다고 친구처럼 지내고 애들하고 만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좋아질 수만 있다면 자제분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부딪치지 않고 서로가 내가 지킬 건 지켜가면서 특히 욕설은 금물이고요. 나라는 사람을 내가 나로부터 존경을 해야 상대방도 존경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남끼리 만나서 특히 남과 여 이런 저기는 껄끄럽게 하지 마시고 판단력 같다 있으신 분들이니까 잘 판단을 하셔서 좋은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띠하고 지띠 서로가 상처를 입히는 또 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이 잘 풀리지를 않고 있어요. 이상하게. 둘이 연애할 적에는 그런 질도 모르고 좋으니까 콩콧불이 씌었는데 그런 걸 안 느꼈지만 결혼해서 살면서부터 자꾸 지짓고 복구고 주변에서 안 좋고 특히 쥐띠하고 소띠는 주변이 안 좋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친정이라든지 처갓댁이라든지 아니면 시댁이라든지 자꾸 방해가 돼버려요. 이 두 사람도 사는데 둘이는 원만하게 살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시댁 부모나 처갓댁 부모나 다 부모예요. 그렇죠? 그럼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한 발짝쯤 더 다가가고 너무 못되게 그런 데는 결단을 내려야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성격 차이고 이해 차이거든요. 이해를 하셔가면서 두 분이서 싸울 게 아니라 의논을 잘해서 서로가 상대방을 얘기를 충분히 듣고 내가 나다워서 내 맘만 따르라고 하면 절대 이게 화합이 안 됩니다. 서로가 이해를 하면서 말을 들어주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안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의논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또 의논에 따라주기도 하거든요. 아주 극과 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소띠나 지디나 서로 죽이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렇게 잘 화합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인연이 안 만났으면 좋겠죠. 안 만나고 이러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헤쳐나갈 수 있게끔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방법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영업 같은 거는 같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사 같은 거. 특히 부부가 같이 절대 안 돼요. 그래도 낮에 떨어져 있다가 저녁에 또 만나고 이래야 그나마도 부부가 원만하게 넘어가지 그렇지 않고 무슨 장사는 뭐나 이게 해가면서 같이 붙어 있으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이 가정은 파탄이 납니다. 그러니까 잘 이 애들을 하셔가지고 넘어가셔서 이렇게 악연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용띠 있잖아요. 용띠하고 소띠. 소띠가 용띠 이길 수가 없어요. 쉽게 해서 용띠 밥이 돼. 그러니까 이 용띠는 이제 쇠고지만 있거든. 쇠고지만 있고 내 고지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실속이 없어. 용띠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인연은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 만났으면 좋겠고 또 만나서 산다고 하면 뭐 져주든지 아니면 휘어잡든지 둘 중 하나 하나야. 같이 똑같이 갖다 같은 레벨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해를 하고 포기하고 살든지 서로가 마찬가지야. 그리고 살아면 그래도 100년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100년으로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새로 만난 분이나 또 결혼해서 자제분들을 두고 사시는 분이나 일단 나로 인해서 두 부부 연을 맺어서 자손들 후손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후손들한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고요. 더 그럴수록 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 갖고 뭐 악연도 좋은 인연으로 갈 수 있게끔 원수처럼 하지 말고 그렇게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인내심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부부간에 허물이 없고 친구 사이에 만났다고 해도 부부는 부부예요.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그게 도가 지나치면 원수가 되거든요. 이런 악연의 원수로 나를 죽였다 그런 소리 하시지 마시고 잘 합의점을 찾으셔서 될 수 있어요. 무조건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안 좋은 띠의 악연도 있지만 그래도 잘 맞춰서 살 수도 있는 계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예방책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잘 맞춰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들 하세요. 청학만신이었습니다.